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그들은 삭제했을까? 그것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숨겨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을 것이다. 범죄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범죄를 은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거 자체를 인멸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정 모님은 원본 삭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태블릿, 원전감사, 부정선거 모두 정거물인 원본파일 삭제가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아직도 원본파일을 내놓지 않은 채 있습니다. 아예 정거물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원전감사에서는 삭제한 자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소위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범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숨기는 자가 범인이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 모님이 지적한 것처럼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죠. 계속 까발 이런 사람은 결코 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날이 있던 4월 15일에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삭제했다면 바로 그 자가 바로 그 집단이 사의로 불법 부정선거의 범인이자 범행을 저지른 자이자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식적인 일을 은폐하려고 들고 이 상식적인 일을 왜곡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경욱 원고 측의 소송 대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에 대한 원고 측의 해명 요구에 대해서 응답한 문건을 정격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삭제된 이유 개표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다음 선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체를 통하여 모두 해소한 다음 통합물류창고에 집중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의 유출 또는 이미지 파일이 탑재된 투표지 분류기 도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운용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 엉터리이자 거짓말이자 엉망진창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삭제된 이유입니다. 삭제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삭제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것은 수동태고 삭제한 겁니다. 능동태입니다. 삭제된 것과 삭제한 것 사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수행한 주체가 모호하지만 삭제한 것은 수행한 주체와 주인공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표현해야지 삭제된 이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산장비는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곁에 붙어있는 제어용 PC, 제어용 컴퓨터, 국내 LG 그램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됩니다.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됩니다. 또 개표 중이기나 개표 이후에 고급형 USB 등을 통해 가지고 복제됩니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무제한 복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너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동일성과 원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어용 컴퓨터로부터 복제되는 과정에서 위조 및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너 관계자들은 위조다 변조된 조작된 증거물을 대부분이란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원본과 꼭 같은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위 변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너는 원본을 삭제했다는 주장으로 자신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 변조본이 본래 제어용 컴퓨터 안에 있었던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증거인멸 방법인 그냥 원본을 없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IT 전문가든 원본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 등의 어딘가에 언익돼 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또 포렌식 검증의 행해지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원의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이 당당하게 주장했던 원본이 삭제됐다는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검사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아주 멋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단 한 점뿐인 진품 고려청자가 있는데 너무 귀한 것이라서 똑같은 복제금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시 너가 훔쳐갈까 봐서 진품을 깨뜨려 없애버렸다. 바로 이것이 왜 디지털 이미지의 원본을 삭제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이야기들은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대협 대법관의 재판부가 4.15 투표제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위 변조본을 중앙선거관리원회 관계자로부터 받았을 때 당연히 대법관들은 원본성과 동일성 원본과 같은 거 같지 않은 거를 검증하지 않고 바로 정거물로 채택하려고 했던 점은 엄청나게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천대협 대법관은 선관위를 얼마나 믿었던지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측 변호사의 집요한 요구가 있자 선관위 측의 원본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들의 요구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묻는가라는 것이 바로 천대협 대법관 외에 그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2인의 표정 대법관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원본일 거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민경욱 전 의원은 이 같은 정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생생하게 공병호TV의 인터뷰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 한 걸음 나가서 엄청난 죄를 지은 자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을 두려워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고백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와 포렌식 검색이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될 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된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